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성입니다 자 오늘은 2.0.31 업데이트 미리보기라면서 다음 업데이트 2.0.31 업데이트 미리보기를 공개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라면선 오픽현의 얼굴이 등장하고 있죠? 이제 오픽현까지 추가로 등장하는 거 같은데 내려보시면은 고스트 추가 신비아버트 더블엣 시즌3 오픽현 정목기가 포에게 등장합니다 여기 만티 두억싱 그리고 오픽현 그리고 정목기 이 세 마리가 등장한 거 같은데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오픽현 자세히 보시면은 요거를 좀 밝게 보면 요런 식으로 이게 오픽현 요게 오픽현의 모습이면서 요기 여러분들 구묘기 구묘기가 이렇게 서있고 샌드맨도 서있고 이무기 타락범은 서있고 충목기 서있고 웬디고 서있고 정목기까지 자기들 졸개들까지 여기 서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마이갓 졸개들이랑 함께 있는 오픽현 오픽현은 아무래도 자기가 움직이긴 힘드니까 졸개들까지 함께 같이 얘를 포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아니 이런 부화 귀신까지 있는 귀신을 진짜 처음 보네 그럼 다시 한번 내려보시면은 합체 고스트 고스트 플러스 만티 두억싱이 합체 고스트에 추가됩니다 와 방망이로 뚜껑이 깨버리면 또 그러면서 이 만티코의 다리를 얻어가지고 엄청나게 네 발로 겁나 빨리 달리겠죠 와에에에에 만티코가 할아버이 털이 겁나 늘어났고 그러면서 신비합트 시즌3 13화에 등장하면서 싱글 모드 나뭇에서 최대치 플러스 5개 증가 와 그러니까 퍼즐 횟수가 원래 30배인데 35회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싱글 모드에서 그리고 스테이지 클리어싱 회복되는 나뭇의 수 플러스 1 증가 오오오오오오 이거 스테이지 클리어싱 원래는 10씩 증가했는데 11씩 체력이 증가하는 것 같고 스킬은 2배에서 발사하는 강력한 에너지파로 적을 공감합니다 파아 요렇게 이게 에너지파였구나 파아 요런 식으로 오오오오오오오 내려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두옥신이랑 만티코 합체 만티 두옥신이 획득해버리는 건데 여기서 두옥신이는 S등급이기 때문에 한 개만 있으면 될 것 같고 만티코는 두 개 아무래도 A등급이기 때문에 요거 좋네요 예 두옥신이 S등급에 잘 안 나오거든요 요거 한 개 요거 두 개 만티 두옥신이 또 겁나 레벨을 시켜주시면서 얘만 근데 특이하게 S플러스 등급입니다 얘는 A플러스인데 오오오오오 거의 마지막 합체 귀신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또 내려보시면은 마지막이다 라면서 오픽현 마지막 예언을 신하고 있는 오픽현 등장제 와 근데 여기서 팔이 공감았네 원래 하나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예 아니 원래 두 개인데 뭐 다섯 개씩이나 돼버려 팔이 그러면서 여기에 실루엣 같은 거 또 있고 톱니바퀴 계속 굴려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이 영상에서 말했듯이 여기 나왔던 자동기계 인용이 상당히 내부 옷을 진짜 닮았습니다 보면 보일수록 톱니바퀴 퇴업 장치가 그러면서 내려 보시면은 만티 두옥신이 받아라 하면서 만티 두옥신이 이 도깨 방망이 뚝배기 깨고 있습니다 오오 와 이거 방망이 몽둥이 받아라 막 이러면서 상당히 얼굴 굉장히 살벌합니다 이거 입도 두 개 돼버렸고 와 표정버서 이거 더 무서워졌는데 여기 식스팩 뭐야 실화야? 툭팩 그냥 깨버려버리기 또 내려보시면은 끼익 이러면서 정목기까지 정목기 의사 수술 로봇까지 와 근데 얘는 여러분들 이게 요거 날카로운 칼날 정말 이거 무섭지 않나요? 요거는 얼굴 진짜 뜯어버려 아 눈 빨간 거 상당히 무섭고 이거 게다가 약간 치과 기계까지 합쳐져서 그런지 여기 이빨 같은 것도 있습니다 와 이빨 막 물어뜯어버려 무서워 이거 내려보시면은 5픽현 레벨업 보상이라면서 5픽현 레벨업 보상으로 행운의 바위 아이템 뽑기권을 드립니다 와 이러면 5픽현 잡을 더 맛이 있겠네요? 그러면서 5픽현 2렙, 7렙, 8렙, 9렙, 10렙 별로 요 행운의 아이템 뽑기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내려보시면은 행운의 바위 뽑기권은 상점에서 귀신 전용 아이템 구매 효과와 같은 아이템입니다 귀신 전용 아이템 구매해버려 5픽현 레벨업만으로 5픽현도 레벨업하고 귀신 전용 아이템도 뽑으세요 라면서 또 내려보시면은 귀신 전용 아이템 아주 해저 패키지를 파는데 한 상단 귀신 중 랜덤 1종 등장이라면서 등장한 귀신 아이템 4개 모두 획득 이라면서 이 패키지에는 5픽현은 매번 껴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5픽현을 못 잡아도 요거를 계속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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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은 5픽현은 무한 레벨업 가능하다는 거 여기 써있죠?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 기간 동안 상단 귀신 중 1종은 5픽현이 고정되어 나옵니다 이게 고정되어서 계속 있다고 해요 5픽현 무한 레벨업 가능할 것 같은데 요것도 은근 좀 약간 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5픽현의 실제 또 모습 볼 수가 있죠 손 이렇게 들고 있고 하적 손으로 톱니바퀴 굴리고 있고 음 부하들이 없는 미니메 버전 모습이네 근데 얼굴이 아무리 봐도 약간 창백해 보여요 화면 써가지고 이건 뭐야 이거 전신줄 같은 거 여기로 막 전기 공급받는 거 아닐까? 여러분들 내려보시면은 고스트 아이템 추가 각 고스트벨 고스트 아이템 4종 추가됩니다 라면서 만티 두옥시니 아이템 와 이거 만티 두옥시니가 팡 입 뱉으면서 어떤 그 에너지가 나왔거든요 그 만티 두옥시니 입에서 나오는 그 약간 뭐 귀신들의 원혼 에너지 고스트볼 같은 거 예 고거랑 만티 두옥시니 팔찌 팔찌랑 만티 두옥시니 뿔 뿔인데 여기 뭔가 어떤 목걸이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 누가 선물로 걸어준 거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와 근데 SS 플러스 등급 아이템이다 만티 두옥시니 박마이까지 그러면서 밑에는 오픽현 아이템 오픽현 몸속에 있는 톱니바퀴들 예 보라색 은색 금색이랑 오픽현 그 떡밥에 나왔던 이상 그 액체 보라색깔 보글보글 액체랑 이거 오픽현의 손 같죠? 근데 이거 주먹을 쥐고 있네요 주먹으로 톱니 깨버려! 하면서 오픽현의 이거 뭐 가면까지 내일 요거는 그리고 적목기 아이템 약간 그 번개 찌식 그 적목기가 그 검은 영혼 검은 영혼이 약간 전기로 이렇게 이동하거든요 전기 찌식이랑 의사의 가운 같은 거랑 철의 심장 철의 심장이 검은 영혼의 기뜬다 그거였거든요 철의 심장이랑 의사 그거 진찰하는 거 의사 전용 아이템이 많네요 생긴 것도 의사니까 대랴보시면은 오픽현의 픽! 이러면서 시즌3 고우스 세트 14종 아니 요거 그냥 시즌3에 나온 고우스 14종 전부 그냥 19,000원에 한 번에 이거 다 사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신 1회 한정이라고 하네요 19,000원 상당히 착한 패키지인데 여기 밑에도 대박인 게 오픽현 세트라면서 오픽현 한 개 확정이라 도깨별 90개 가 5,900원 각밖에 안 합니다 와 요거 상당히 개꿀 아닙니까? 도깨별 90개만 5,900원 사도 엄청 이득인데 오픽현 한 개까지 확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1회 한정이라는 거 알아주시면서 요것도 구매하는 맛이 있을 것 같네요 또 내려가 보시면은 고우트 스페셜 상점 소울 패키지가 추가입니다 와 이게 드디어 나오네 소울 패키지 그동안 이거 소울 고우트 소울이 없어가지고 합치퀸은 별로 못 만들었는데 소울 패키지라면서 두옥신이 한 개 만티코 한 개 그리고 고우트 소울 20개나 와 이제 녹아도 안 해도 됩니다 고우트 소울 20개 한꺼번에 구매하면서 티페네트 5장까지 예 이거 고우트 팀 패키지 상점에서 팔 것 같은데 강림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적으로 바뀌겠죠? 와우 이것도 근데 1회 한정일 거 같습니다 아 좀 아쉽다 요거는 이거 무한 구매해가지고 그냥 레벨은 겁나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여기 이마에 왜 빛나고 있는 거지 이거 두옥신이 뭐죠 요거? 또 내려가 보시면은 고우트 최대 레벨 변경 SS 등급 기존 60레벨이 120레벨으로 2배 이상 증가해버리고 오마이깟 또 요일 던전 귀신 추가 뭐 금비하우스 귀신 추가 행운 바위 귀신 추가 퍼즐라onstate이 추가 등등 하면서 심사가 끝난 대로 업데이트 일정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진행 중에 데이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면서 자 게임 시작 자들소 여기서 이 신비합 소울파이터어즈에서 이벤트 던전 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깨알같이 고시카페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생겼네요 자 이벤트 던전 눌러주시면은 요거 개꿀인데 오픈기간 6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금방 끝나 좀 아쉽다 한 6월 30일까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구미호 공짜로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스 아니 구미호 피규어 없이도 공짜로 플레이할 수 있는 이벤트라니 주구전자 시작 하루에 999번 입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던전에 또 신규 귀신이 나오는게 자 와 피규어 없이 이렇게 구미호 써볼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개꿀 전 비록 있긴 하지만은 없으신 분들 요 이벤트 아주 개꿀이지 않나 싶어요 구미호 플레이 개꿀 해주시면서 자 구미호 겁나 세네 요렇게 초록색깔 초록색깔 붙하는 강아지 나옵니다 원래 주황색깔이 원조인데 색깔이 좀 바뀐 애들이 좀 있네요 초록색깔 애들이랑 다음 스테이 가주시면은 마지막은 바로 너야 바로 보슬스테이 등장잼 오 아직이네 자 파란색깔 불강아지까지 거의 케로버러스 아닙니까 저 정도면은 여러분들 케로버러스 똑같다 케로버러스 얼굴 하나 있는 버전인 것 같기도 하구요 자 가시면은 오 뭐야 보물상자 귀신까지 미믹이야 미믹 오 보물상자 귀신까지 나중에 저런거 신비함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쭉 잡아주시고 자 애니메이션에 바로 이제 헤론 등장 지난번에 극장판에 나와서 엄청난 활약을 했던 헤론 보스 출연 구미호 1대1 그렇지 슈룡 근데 이 구미호 약하신 분들은 이거 못 깰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다 똑같겠죠 여러분들 아무래도 저는 구미호를 좀 키워놨는데 이게 아마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 공격력이 슈룡 자 비싸게 붉은불 발사 쪽패 깨버려 세지칼리야 이렇게 해가지고 피규어가 없이도 요 도깨비 구슬 한 개를 얻으면서 구미호도 꽁짜리 쓸 수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귀신줄에서 어떤 귀신이 좀 더 많이 기대되는지 아 일단 끝나가 추가로 남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뿅